안녕하세요. 이비옥 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스윙몰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전국에 너무나 많은 분들 또는 세계로 뻗어나갔던 클럽 바로 FF247-2의 마지막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10월 말에 FF247-3가 등판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새로운 얼굴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FF247-3는 5번 아이언이 추가가 됐고요. 약간 클럽의 로프트와 라이각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실물이 직접 저한테 오고 제가 일주일 정도를 쳐본 후에 여러분께 생동감 있는 리뷰를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는 정말 이 FF247-2는 없어서 못 파는 클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구매로 여러분들께 19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어요. 이제는 아마도 앞으로 들어올 물량이 30에서 40세트 정도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도 중고거래는 될지 모르지만 신품거래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FF247-2 지금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이 녀석은 2잖아요. 190만 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FF247-3는 5번 아이언이 별도로 또 나와요. 그렇다고 그 세트에 5번 아이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3를 사고 나는 5번도 사겠다고 할 때는 유틸리티 대신에 살 수 있는 5번 아이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FF247-2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3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5번 아이언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분명히 FF247-2보다는 2, 3미터는 더 날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데이터도 있죠. 그러한 변화를 나는 받아들이고 싶다. 또 새로운 클럽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 새로운 모델을 써야 되는데 그 클럽은요. 아마 등장을 했을 때 250만 원에서 260만 원 선에 여러분들께 소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거리 2, 3미터 때문에 70만 원에서 60만 원을 더 내고 산다? 그리고 언젠가는 FF247-3도 공동구매를 하겠죠. 아마 2년 뒤쯤에. 그런데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렸다 구입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품을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조합은 지금 FF247-2를 구입을 하고 신품에 5번 아이언을 껴서 치기 어려운 유틸리티보다는 가장 성격이 비슷한 그런 아이언 세트로 긴 거리를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전매 특허가 거리잖아요. 그게 지금 7번 아이언인데 툭 때려도 드로우 이쁘게 걸리고요. 한 167, 8 그래서 이제 몸 푸는 정도의 느낌으로 가고 쭉 때리면 또까지 한 170 정도 날아가겠네요. 아 172 그러다가 이제 몸이 좀 풀렸어요. 그러면 딱 보고 쭉 쳐서 날아가게 하는 한 196 정도 그러다가 몸이 엄청나게 풀렸어요. 그러면 쭉 쳐서 205까지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보다 더 멀리 치시는 분들은 더 날릴 수도 있겠죠. 근데 심지어 이 녀석은 레귤러 샤프트예요. 그래서 저한테 FF247을 구입을 하시겠다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SR로 사시겠대요. 그럼 제가 그래요. 저보다 멀리 치시면 구입을 하지 마시고 저보다 멀리 못 치시면 R 사세요. 그래야 최고의 퍼포먼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레귤러 샤프트가 얼마 진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리뷰입니다. 옥스윙몰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동구매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FF2472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같은데 지금도 구입하시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서둘러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거리의 효과 그리고 비거리의 기적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2, 3년 후에는요. FF247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하지만 가진 사람이 상당히 큰 포션으로 위치하고 있게 될 겁니다. 정말 믿어보세요. 그 일이 벌어질 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스윙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